나 어떡하지? 아 깨졌네 아까워라 연우님? 응 죄송해요 나 어떡하지? 오늘 일하다가 실수로 정장님 바지 벗겼어 내일 출근 어떡하지? 반갑습니다 파우더룸 스토어입니다 내 이름은 정현우 알바 6개월 차다 출근하자마자 청소를 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아 정장님 안녕 우유 저 인간이 또 인사를 안 받아? 고개 까딱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? 싸늘하다 싸늘해 연우님 잠깐 이쪽으로 뭐야? 뭐지? 나 실수했나? 이게 뭐죠? 오전에 청소 안 했어요? 이 재수없어 보이는 남자는 김도진 우리 스토어 점장이다 솔직히 허우대는 멀쩡하긴 한데 먼지 한 톨 1분 1초도 용납 못하는 까탈스러움에 그치 깐깐찜이다 이상하다 분명히 아까 다 닦았는데 연우님 잠깐 이쪽으로 네? 손님이 왜 바구니를 안 들고 있죠? 들어오신 거 꼭 드리라고 했을 거예요 죄송해요 연우님 네? 이거 왜 정리가 안 되어있죠? 많은 것도 아닌데? 청소해야 돼 감사합니다 연우님 네? 이거 할인품 어제까지 였는데 왜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? 연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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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짜증나 예린님? 연우님? 업무시간에 누가 적당하려고 했죠? 그게... 그리고 이거 내가 정리해놓으라고 2시간 18분 4초 전에 말했을 텐데 맞다... 지금 당장 으유 저 독종 같은 인간 다른 데로 확 발령 안 나나? 그만? 내가 본사에 컴플레인 넣어버려? 지가 엘사야 뭐야 좀 부드럽게 어? 그렇게 말하면 엉덩이에 뿔 나나? 아이 깨졌네 아까워라 연우님? 응 안 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죄송해요 아 제가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요 거기 가시면 어떡해요 그것도 아니라 아니요 그냥 이 집 그만해도 돼요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원상폭구 시킬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그만 알았어 그만해도 돼요 아니 아니에요 금방 지워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냥 제가 할게 아 이거 제가 집에서 빨아다 드릴게요 아 하 아 아 아 망했다 나랑 같은 타임에 일하는 남자에도 한 명이거든? 걔가 자꾸 나한테 잘해주는데 유리 위험하니까 내가 할게 마주 포장해 여기는 차예요 여러분도 항상 일근하네 집에 오세요 요즘에 나만 알고 있는 거야 대답해봐 궁금해 미치겠으니